감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트위치 난민대장 오셨느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안녕하세요 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이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버지지 왔슈 진짜 열어주셨어 너무 이쁘시다 안녕하세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야 이거 화면 카메라 필요 없겠는데 보내가 하라네 이시산대인님 레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아가 얘네가 하라네 벌레보면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이리 오너라 박틸가 오셨수다 조용히 해 버퍼나? 펑 났다고? 와이파이로 바꿔야되나? Tong stuck 여기 요기 요기 우와, 이쁘시다. 그거 끓이죠. 순댓국, 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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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눈썹 언약? 예쁘게 잘 그거 해주셨는데? 숙숙숙숙숙숙숙. 판미줄 턱틀더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합격. 틸. 저가표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좀 닦아줘. 안보여? 아, 뒷배경? 아, 연락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연락하고 온 거야. 전자녀 다음과 다시 올려줄게. 됐다. 자, 순댓국, 순댓국, 순댓국 먼저 끓이자. 에? 안 할 거네, 님 에드벌루 3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이거 해야 돼, 이 정도야. 그냥 이거 넣고 끓이면 돼요? 나 안 먹어봐서 몰라. 이 두 개만 넣고 끓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소? 네. 아... 아... 제가 그래서 순댓국도 사왔어요. 예? 순댓국. 해장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변신 타임 기다려 드리자. 순댓국도 사셨어. 이거도 넣어, 이거도? 네, 안녕하세요 마스코 시켰는데 혹시 드실래요? 저 디카페인 혹시 있어요? 디카페인 뭐예요? 아델카페? 파리 나라페이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저예요? 이거? 갤럭시 S20인가? 예? 20이요? 23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근데 야방용이라서 트위치때는 그 어플 자체가 너무 최신폰이면 아예 안돌아가서 아... 아니... 4인공이에요? 아니 이거 좋아요 방금만 떠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그래도 100만개 받았으면 그래도 폰도 바꾸고 해야지 그중을 아직까지 이렇게 쓰시고 계셔가지고 아니 아직 정상하네 아... 아직 정상 안 받았어 아직 정상 안 받았어 이것도 넣어야 돼? 왜? 710은 어쩔 수 없잖아 나 데이터가 낭낭하지 않다고 어? 어디서 드시려나? 무지한 아니야 이거 쉐어링폰이라서 데이터 조금만 쉐어링 되는 거 네 아 방송방에서 먹는건가? 여기에서 일단 풀지 말고 오케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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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방아니 곰돌이 축하초 곰돌이 축하초 야방을 많이 하면 모르겠는데 많이 안하잖아 가끔하니까 기린대장님 에듀걸룬 114개 감사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어? 아니요 어? 제가 넉넉하게... 배달시켜 먹으러 왜요? 나름 나쁘지 않게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양이 먹을 거니까 괜찮 양이 넉넉하게 쌓았는데 아무 맨 하나 있는 것 맘만 봐주세요 컷당했어 아니요 애초에 암살할 생각이 없었다니까 양이 많으면 오리는 마셔도 돼요 다 같이 먹으려고 많이 가져왔어요 왜 안 드세요? 진짜요? 괜찮지 않았나요? 너무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양이 많잖아요 뒷정리도 같이 해서 그래요 다 같이 먹으러 왔어요 다 같이 먹으러 왔어요 나 짱 많이 만들었는데 방풍... 방풍 안 돼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울자고? 선조 필승 안 돼요 울지 않아 울지 않아 순댓국 끓이는 중 응 순댓국 가서 끓이는 중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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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분 순대 더 오래 졸아야 되지 않을까? 더 오래 졸여야 되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르게 넣지 말라며. 원하시는 만큼 누시겠지. 취향껏 넣으시겠지. 너무 끌면 별로라고? 나중에 챙겨가셔야 돼요. 맞다. 이거 버리시면 안됩니다. 왜요? 불씨 검문 당하나요? 이거 뭐예요? 그때 손을 뽑은거예요. 실수 어디서 하실 건가요? 자기애가 랄라나? 여기는 너무 그거야? 맞지? 그냥 저 뒤에 저기 상이 싶은데. 아니 여사님 뭐 가냐? 이거 옆으로 그냥 밑으로 내려놓으면 되지. 이거 다 밑으로 내려놔. 안 돼. 안 돼. 그냥 그냥 생각나 깔아. 오픈고cą 가 어? 끔찍해. 아니 치칭. 네? 여Ö kann youeeee 뭐라고 해야되지? 왜요? 남의 집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온 듯한 느낌이요? 저 한 번 왔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의 한 번이라면 한 열 번 넘겨오는 거 같아요. 너무 털이세요. 한 번 왔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두 명 맞으니까. 자기 집처럼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거 같아서. 아니 그때 엄청 오래 있었잖아요. 거의 6시간 있지 않았나. 아니 근데 밥은 언제 드시나요? 어 밥 이거 준비하시는 거 같아서 안 피고 있었는데. 여기서 드시나요? 아니 아니 저기요. 아 오케이. 헤헤 너네 먼저 가 있어. 우와. 제가 소중으로 하고 있을게요. 좋습니다. 주세요. 야야야. 자 이거 갈라. 자 이거 갈라. 쓱은 거 써거든요. 하아. 하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아니. 아니 와이파이를 켜놓고 다니네. 네. 그래서 계속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와이파이 안 잡으면 어차피 똑같아서. 아 그래? 네. 버퍼가 있어 그래서. 이 방이 버퍼. 저런 거 다시 확인하네. 아. 여기 쪽으로. 아 무제한이 아닌가 보네. 아 무제한이 아닌가 보네. 아니 킬다니. 이거 무제한이 아니에요? 나 킬할 때 밖에 안 써가지고. 예? 자주 쓰는 것도 아니라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무제한 아닌. 야방폰을 들고 다니는 BJ는 처음이네. 지독하네. 와 진짜 술 어제 개많이 먹었어. 진짜 불안치고 술 개취했음 진짜로. 와 여러분들 와. 와 진짜 술 개많이 먹었네 와. 와 아니. 어저께. 한 두 시간도 안 돼가지고. 나 혼자 소맥 한. 한 네 병 마신 것 같은데. 어. 와 개 깔라댔어. 아니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토 존나 했는데. 아니. 진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토 존나 했는데. 거기서. 성태형이 빨리 나와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윤종이랑 같이 화장실 청소해줘도. 하더라고. 어? 어? 아니. 그거 기억이 나. 아 당연히 기억은 다 나완대. 어. 빨리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성태형이랑 윤종이랑. 화장실 청소해주던데.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무슨. 도시락을 싸준다고 해놓고서. 순댓국을 배달을. 아니. 국물. 국물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해장 아직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아. 해장면도. 5.7년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뭐예요? 우와. 뭐예요 이거? 다 하신 거예요? 네. 우와. 진짜 나네. 잘했죠. 잘 만들었죠. 진짜 잘 만들었네 저거는. 비슷하죠. 어허허허. 연관자실. 아 진짜요? 어 잠깐만. 아 됐다. 어 이건. 와 이렇게 싸셨어요? 네. 오늘 하루종일 한시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양이 많아서. 우와 뭐야. 오리님 식사. 이야. 어 그러게. 오리랑 같이 밥 먹어야겠네. 이야. 뭐예요 이거? 치킨. 아니 치킨 무국물을 왜 이렇게 많이 사. 아 원래 여보니까. 아 근데 근데 꼼꼼하시네. 아 근데. 아 그럼요. 아 음식을 좀 하세요 원래 평소에? 그럼요 저 그래도 자취 나름 4년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우와. 다들 저를 못 믿어갈 뿐이지 나름 별건. 아니 근데 펑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저기 그 뭐야. 제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세요. 야방폰 줘봐. 아. 그냥 지겨버리고 싶네요. 아 아뇨아뇨. 예. 말씀하세요. 데이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안 터지는 집이 절대 아닌데. 오 뭐예요 그건? 이렇게 한 세트. 요. 아 진짜로? 맨정님이랑 다 드시라고. 와. 아니 저기. 은성아. 감사합니다. 야광폰 줘봐. 아. 그냥 지기고 싶네요. 아 아뇨아뇨. 일단 이거부터 옮기죠. 이거 로그인 해주세요. 와 근데 뭐. 요리를 잘 하신다. 요리 잘하는 bj. 근데 이 안양이 말곤 처음 봐. 맞지? 네. 꼬리는 난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못하는데. 비주얼만 좋은 걸 쓸 수 있는데. 에이. 근데 재료가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맞아요. 근데 혹시나 맛없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맛을 쓸 수 없는 재료로만 했어요. 아 맞다. 여기는 이제 저기 그 뭐야. 그 미국에서 넘어온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모르나보네. 좀 알려드려야겠네. 맞네. 트위치에서. 트위치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 근데. 다 아프리카 사람 아님? 아니. 트위치에서. 트위치에서 넘어온 사람도 있음? 여러분들? 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신기하다. 헐. 저 누군지 아시나요? 14개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다 내. 내. 내 팬. 내 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 찍혔어요? 네. 어. 오. 맞아요. 근데 애초에 시청자가. 봉준님 팬이에요. 저 2만 명까지 안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택사의 전압인 라인이이. 제 팬과 함께 유세하게 될 택사의 방식이. 네. 네. 어머네. 너가 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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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설정 좀 해놓을게요 정꼬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화질이 더 좋아짐 아니 아까는 야방은 720이지 이래놓고 비추행님 에드벌룬 10개 감사 에드벌룬 이제 100개로 했어요 여러분들 에드벌룬은 10개부터 해가지고 나 진짜 끼고 싶다 틸 저가표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명란준 아 근데 이런거 다 아닌데 틸날 몇살이죠? 저 27이요 말로께 순식와인님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고맙네 아 에드벌룬 계속 나오네 아 그냥 꺼버려 그냥 짜증나네 아 껐어 아 배분도 쏠지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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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 시끄럽게 계속 이렇게 조자조자거려 버리네 아 아 아 응 뭔데 특힘요 이거 어디서 놨어요? 이렇게 귀엽네 이건 또? 오빠에 누웠어요 이거 두고 갈게요 어떻게 돼요? 뭘 두고 가 그거 먹은지 6년도 지났어 6년도 어? 그거 먹다 흥믄시 해가가지고 그래서 닦은거 너 어제 왜 안왔어? 어디요? 저기 시상식 휘대료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 휘대료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가요? 야 저기 안경닦기 좀 들고 와봐 저기 안경닦기 있어 빨리 왜? 안경닦기 줘 봐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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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거 있잖아 어디요? 그거 찾아봐 안경닦기 없어? 이거 한 행주인데? 아 행주였구나 됐어 야 너 저기 어제 와인 냉장고 받았더만 저 와인 안먹어요 그 나 줘 와인 드세요? 아니 뭐야 아니 뭐해요 뭐야 와인도 안 드시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 있으면은 그래도 좋잖아 나쁘지 않잖아 그럼 저도 와인 안 먹는데 그냥 인테리어도 안 먹어요 아이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지 넌 야방 잘 안하잖아 그리고 니 공개도 안했잖아 아 맞다 저기 그 뭐야 너 거기 나와야 돼 어디요? 봉교영사 나와야 돼 뭐야 그래서 이거 원래 응 저거 갖다 주시면서 경사경사 봉교영사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봉교영사 어 해도 돼? 상관없는데 어? 진짜? 그거 미리 말해주시면은 제가 집이 좀 더러워요 봉교영사 해도 된다고? 상관없는데 걸릴게 없어요 응 오 집이 몇평이야? 작아요 투룸 아 아이 큰일날뻔해 갔으면 아 왜요? 투룸 방송 10분 하고 나와야 되잖아 투룸이면 왜요? 보통 자취하면은 투룸이에요 아니 그니까 집이 좀 커야 되는데 털게 있어야 되는데 투룸이면은 아 근데 저거 뭐야 2월에 이사할건데 그때 쓰리룸 갈거에요 아 그래? 어디로 이사 아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상하게? 이사 여기 끊어가지고 계약 끝나고 아니 어때? 퀴치에서 방송하다가 아프리카니까 어때? 좋아? 진짜? 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넘어오라고 가 그거네 너 엄청 고민 많이 했었잖아 어 맞아요 어 아프리카 오니까 좋아? 그래? 아니 말을 해 계속 그 짜증이 짜증이 올리지 19세일처럼 뭐야 아니 근데 원래 오늘 안경닦이 좀 줘라 은성아 어 말해 우리 아빠 어? 아버지 왜? 아버지 오버지 아 놀래라 아 그리고 내가 너희 왜 내가 왜 너 아빠야 아프리카 아빠 아프리카 아빠 내가 뭐 계속 뭐 아빠 아빠 하길래 무슨 말 같지도 않은데 내가 내가 왜 네 아빠야 아니 아빠가 바로 먹잖아요 왜 이제 너무나 나오고 해가지고 덕분에 백만클럽 처음 찍고 그런거 하지마 그런 뭐 가족놀이 그런거 하지마 아니 그리고 저기 밥 좀 먹자 밥을 해왔어 맞아 회장 보세요 근데 그 전에 초국토 불어주시면 안 돼요? 뭔데? 대상 축하합니다 대상 축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상 축하가 아니라 딱 1 있는 거 보니까 네 백만 개를 축하하는 그런 느낌인 거 같네 아야 이거 일부러 곰돌이로 해가지고 쳐도 귀엽게 그래? 어 고마워 맞췄죠 아 센스있네 그래도 어? 야 디저트로 드십시오 아니 그래도 틸더가 센스가 있네 어? 아니 너 저기 넘어온지 얼마나 됐냐? 넘어오라고 하고 다음날 바로 켰으니까 어 얼마 됐어? 이제 한 2주 다녀요 2주만에 백만 개를 찍어버리기 하하하하 무보지 덕분이죠 와 야 2주만에 백만 개를 찍어버렸어? 무보지 덕분 와 미쳤다 2주에 백만 개야 너? 와 무보지 덕분이죠 2주에 백만 개면 2주에 120만 개야? 와 와 야 후지네 어 야 너 진짜 너 너 너의 선배 무너리라고 있어? 어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긴 해요 약간 무너리는 300만 개도 받았어 한 달요? 응 근데 걔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게임 비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응응응응 혹시나 나중에 너도 게임으로 게임으로 간다면 말을 해줘 알겠지? 저 3D몰비 때문에 게임을 못해요 아 진짜? 와 그럼 온리어 게임이야 너? 와 그냥 뭐 이렇게 쿠팡 한 곳씩 하고 불안하고 한 곳씩 뭐 컨텐츠 이런 거 하고 아 진짜? 게임은 잘 못해요 근데 이것도 게임이 어 그래서 겜대로 넘어갈 그 가능성이 조금 없으니까 다행이다 정말 정말 너희 같은 그렇게 이쁘고 몸매 좋은 애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게임 비제이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손해 아프리카의 손해 어? 근데 게임에도 게임을 잘해야 할 수 있잖아 이거 실력이 좋아 아니야 그냥 중독되면 할 수 있어 응 아 먹어도 돼? 네 드세요 아 진짜로? 국물 먼저 해장 속부터 달래시고 어 아니 근데 이거 다데기랑 다 어디갔어? 아 맞다 저기 아니 그리고 저기 순댓국을 무슨 누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해서 먹어 그 뚝배기를 들고 와 그 열어봐 그 뚝배기 있어 거기 아니 저는 냄비가 안 날 때 이거 주셨어요 아니 아니 인마 저기 아니 그 말고 인마 그 저 뚝배기 열어봐 그 열어보면 그 검은색 뚝배기 있어 어 있네 그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밑에 밑에 찾아봐 네 우와! 있어? 우와 대박 어 그렇지 우와 순댓기가 집에 있어요? 응 국밥 좋아해가지고 왜 국밥? 아니 너 다데기 들고 가다놓고서 왜 이것만 들고 왔어? 멍청아 맞다 멀티가 안 돼요 아 아 네 건더기 이거 해봐 어 안 튀게 인마 어 다 이렇게 어 특대로 했어요 아이구 특대로 했어? 양이 진짜 많네 다 드실 수 있어요 아 순댓국 나 어디 순댓국이야? 거기 추천해 주셨는데 어디 호남이었나? 어 그기야? 거기까지 갔다 왔어? 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30분 걸려서 갔다 왔습니다 삼성전 바닷마 야 너 남자친구 생겨요 남자친구가 진짜 좋아하겠다 네 네 네 어 야 야 근데 저기 그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 저기 오리 들릴 수 있습니다 좀 문 닫고 어 근데 같이 식사하셔도 되는데 아 여기가 이따 구워 저기 그 다드기 정도 봐 음 음 음 채워주시라 어 어 어 야무지네 그럼요 야 아 나 원래 이제 보통 막 이렇게 도시락 해가지고 도시락 갖다 준다고 하면 오지 말라 그래 어 왜요? 아니 다 음식 못하고 거의 막 음식 쓰레기 갖다 주니까 아 아 진짜야 어 근데 저는 왜 괜찮다고 했어요? 아니 너가 갑자기 뜬금없이 카톡으로 어떻게 아니 한 번 물어보면은 그냥 쉽겠는데 한 두세 번 계속 이 날은 괜찮을까요? 아니 저 날은 괜찮을까요? 이래가지고 아 아 지찬아 뒤지겠네 진짜 아니 어쩐지 답장을 느리게 해주더라 와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어쩐지 와 한 세네 번 물어보길래 와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원래라면 그냥 이제 짤방만 하고 오늘은 쉴라고 했어 왜냐면 술 많이 먹을까봐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했는데 얘 때문에 술 아 근데 많이 마시겠 아 근데 어제 많이 안 마셨거든 근데 감기약 먹으니까 훅 갔어 그냥 와 그냥 감기약 먹었는데 훅 갔어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말고 네 걸 먹어봐야지 먹어봐도 돼? 네 좀 근데 식었긴 한데 어 아니 이렇게 해왔어요 와 씨 말이 돼? 여러분들 소야는 제가 안 먹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맛있긴 해요 와 소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 소시지 야채 이거 정석의 맛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솔직히 비엔나가 맛있으면 맛있으면 아 그렇지 뭐 이거 맛이 없으면 요리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어? 불고기야? 소불고기? 소불고기 음 먼저 보자 음 아 이거 너 음식 잘하네 괜찮죠? 소불고기는 근데 양념 돼 있는 건 없어요 이건 또 뭐야? 이거 유부 롤 오 이런 게 있어? 뭐야 유부 초밥 대신 롤로 말아가지고 먹는 건데 아 그래? 뭔가 특이해서 사봤어 네가 만든 거야? 네 그냥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돌돌돌 말기만 하면 되는 거 음 오 오 하나씩 다 먹어볼게 제가 직접 했어요 그 네모 후라이팬도 안하고 어 이거 계란말이야? 네 치즈까지 넣었어요 음 어 계란말이 하기 힘든데 그냥 그 원형 후라이팬으로 계속 와 음 야 잘하네 너 괜찮죠? 응 아니 다 안 믿어 나를 나쁘지 않게 한다니까 아니 너 음식 아니 너 요리를 잘하나 잘하나 보네? 그러니까 약간 응 간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맛있는 맛에 맞추려고 계속 이제 간을 넣고만 아 이런 식으로 해요 오 아 야무지네 그 과정은 조금 약간 몸미더운데 응 그래도 결과는 나쁘지 않게 아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순댓국은 좀 팔팔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난 이게 더 맛있네 어? 정말요? 응 네 네 순댓국보다 이게 더 맛있네 아니 근데 사실 걱정했던 게 응 속 안 좋다서 가지고 순댓국만 먹고 제가 만든 거 안 드실까봐 아니구나 먹가지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맛있네 아 얼굴 무너진다 음 음 아 맛있다 야 음 아 잘했다 와 아 진짜 잘했네 와 아니 실패의 확률이 좀 적은 걸로 메뉴를 선정하긴 했어요 응? 아 그러네 응 아 그래도 근데 좀 이런만 하긴 그런데 국물은 왜 안 했어? 국물을 응 못해서 이제 아 아 국물을 리스크 큰 거는 안 했구나 네 뭔가 괜히 짜게 되거나 안 할까봐 어 이거 잘해놨는데 국물 먹고 아 치워 이럴까봐 그냥 국물은 안 좀 까고도 제일 즐겨 드시는 거로 응 야 근데 너 네?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뭐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봤지만 의상이 막 이렇게 많이 화려하더만 아 근데 제가 원래 그렇게 화려하게 입는 게 막 기념일이나 이벤트 이런 날만 있는데 오자마자 계속 뭔가 기념일이 되버려가지고 하루하루가 이벤트였어? 하루하루가 이벤트야 그냥?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념일 아닐 때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면은 옷 입은 게 예의가 없네? 이러면서 옷 입은 게 좀 싸가지가 없네 이런 분들도 어제 어제 싸가지가 없긴 하더라 네 어제는 근데 광고 방송하고 온 다음에 멀밀 때문에 알아누워가지고 아 그래? 편안하게 시상식 처음 보니까 본 거거든요 오늘 시상식 온전 재밌던데요? 시상식? 재밌어? 처음 봤어요 그 재밌어진 거 이번 연도가 처음이야 아 진짜요? 원래 개노잼이야 근데 요번엔 진짜 많이 바뀌어서 원래 시상식에 BJ들 잘 안 가 어? 안 가려고 해 재미가 없어서 아 그래요? 아 막 쓸데없이 상은 뒤지게 많이 주고 그냥 그 대기시간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또 쓸데없이 너무 길어 근데 와 이번 연도는 진짜 많이 바뀌었더만 응 아 그리고 BJ들이 다 재밌다고 하고 그리고 경품 주는 게 말도 안 돼 경품 원래 없었어요? 어 당연하지 어 헐 아 그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들 그 폴로세움 그 스튜디오는 이제 아프리카 거라서 대관녀가 없어 근데 그 이제 연말에 원래 그런 큰 대관념을 빌리려면 한 몇 억씩 들어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그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도 해야 돼가지고 아마 그래서 한 몇 억씩 드는 거를 양재 거기 몇 억씩 드는 거를 이제 시청자들 나눠주는 거 이벤트 캡치 그거 그걸로 그 다음에 상금으로 이렇게 돌렸어 근데 이게 훨씬 나은 거 같아 근데 어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응 어 재밌더라 응 너 근데 너는 그 뭐야 베비는 언제 봤는데? 너 베비 100시간 먼저 채워야 돼 지금 이제 40시간 남았나? 너는 100시간은 아직도 못 채웠어? 왜냐면은 막 다들 애니 같이 보기 막 이런 거 틀어놓고 채우라 그러는데 응 양심상 좀 편법 쓰긴 싫어서 그냥 순수 방송 시간으로 더 채운다고 그랬거든요 어 그게 왜 편법이야? 그럼 광수트 형은 그냥 블리츠 보는 게 그게 그 뭐 방송시간 채워주고 편법 쓰는 거냐? 어? 아니 100시간 채우려고 그거 하는 거 같아가지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방송 키자마자 저 100시간 동안 애니 틀어놓고 갈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애니 너무 양심 없으니까 아 애니 틀어놓고 간다고 아 그건 안되지 괜히 하면 이런 거 켜놓고 있으라던데요? 아아 괜히 하지마 그니까 괜히 맞아 니 말이 맞아 괜히 꼬투리 잡힐지 어 응 어 만드는 거 보다 그게 낫지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 하루 밖에 안 쉬고 계속 방송 피고 아 아 뭐래요? 어이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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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너 원래 주 2회 휴방인데 2주 동안 한 번 밖에 안 쉬었어요 아니 나도 그 정도 배분은 터지면 안 쉬겠다 어? 아니 왜왜 니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건데 아니 넌 항상 뭐 춤추고 있더만 보면 어 많이 써주셔가지고 아니 그 단가 좀 올려 아니 이게 단가 조율 기간이라 해야되나? 트위치분들은 지금 것도 단가가 너무 높고 이러다보니까 아 트위치분들 넘어오셔가지고 채팅도 많이 치셔? 네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 그 이제 전자녀를 10개로 설정해놔가지고 천원짜리짜리를 많이 했었다보니까 아 다들 되게 활발하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트위치에서 오신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오니깐 나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채팅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씀들이 뭐한데 트위치 채팅이랑 아프리카 채팅이랑 별 반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네 똑같아요 엄청 괜찮고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트위치는 야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는 야방을 켜기가 진짜 쉬워요 근데 지독하게 아직도 울트라 20 쓰면서 데이터 무제한도 아니고 와 나 이런 bga는 처음 봤네 그냥 아니 원래 트위치가 라이브 폰으로 할거면 프리즌 라이브를 써야되는데 지금은 좀 업데이트해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기종이 너무 최신 폰이면 아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바꾸라고 알겠어요 아직도 나 울트라 20은 나 진짜 몇 년 전 거야 울트라 20은 잘 되는데 뭘 잘 돼 올 때마다 계속 펑펑펑 버린다는데 지원자 펑펑펑펑 이 지랄하고 있고 그게 뭐야 펑펑펑이 터져서 펑펑펑펑 하는 거야 근데 그 펑펑펑 터지는 게 데이터 신호 문제 아니에요? 핸드폰 기종 문제예요? 아니 휴대폰 기종 문제가 아니라 네가 데이터를 무제한이 아니니까 당연히 잘 안 잡히는 데에서는 당연히 랩 버퍼가 걸리지 너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어디 도망갈 거야? 아니요 아니면 어디 갈 건데 아니 물론 방송 투자할 거 다 투자하자 뭐 이비인가? 너 뭔데 어? 아니요 뭐 할 건데 돈 모아서 도대체 돈 모아서 이제 좀 집도 사고 월세살이 그만하고 해야죠 와 야 야무지네 응? 너 저기 그 선배 역핸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의 선배 역핸들 있잖아 너가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 있긴 해 뭐지? 의상이 못 보는 의상들이 많아 아 근데 맞아 다들 처음 보는 거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진짜로 처음 보는 의상들이 좀 많더라고 음 음 또 언제 입을 계획이야? 아니 아직 언제 괜찮으세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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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혹시나 이제 모니터링 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가? 그럼요 무버지로서 이제 방송 혼수 도주실 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왜 네 아빠야 근데 계속 아까부터 계속 무버지 무버지야 내가 어플파프 아니 저기 은성아 밑에서 그 음료수 하나만 사와라 그 오렌지 주스 하나만 사줘 응 음 맛있어 아 근데 순댓국은 못 먹겠다 나 1개 더 맛있어 오 진짜요? 응 맛있네 우와 아니 근데 너가 저기 뭐야 네 요렇게 음식 해가지고 배달할 생각을 했대 갑자기 뜬거 없지? 그니까 원래 1월 1일날 이제 새해 때 한복각 입고 이제 새해 요일을 한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하는 걸로 해서 이제 최고님이랑 봉준님이랑 이렇게 할라 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스케줄이 꽉꽉 차있어가지고 야 인마 너 1월 1일날 별풍선 제일 잘 터지는 날인데 그날 어? 어? 최군이 형 당연히 스케줄 있지 그러면 아 그래요? 물론 1월 1일에 잘 터지는 날이에요? 아 얘 아직도 모르는 척하네 별풍선 오지게 많이 받아놓고서 오지게 많이 받아놓고서 오지게 뭐야 너 12시 딱 되자마자 새해 해피 벌스테 해피 해피 뭐?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하면서 얼마나 많이 터지겠어 아 그리고 월초가 왜 잘 터지는지 몰라? 월초가 왜 잘 터지는지 몰라? 카드 리셋? 카드 리셋? 카드값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별풍선 한도도 리셋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가 리셋이 되잖아 아 뭐 사오라고요 오렌지 줬어 오렌지 오렌지 줬어 한도랑 그런거 다 이제 리셋되니까 그래서 월초에 그래서 여캔들 월초에 안 나와 아 그래요? 응 나 그래서 월초니까 이제 일요일 한국 입고 가야지 이러면서 응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그..그러니까 최군형 입장에서는 그렇지 어 이 새끼는 뭔데 내 별풍선까지 다 먹을라가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지 하.. 어쩐지 어쩐지 병뎅님도 답장 안 해주시구만 나는 나는 내일 쉬는 날이에요 아줌마 죄송 공직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그게 월요일에 합방하자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 아니 합방이 아니라 쑥 와서 드리고 쑥 가는 약간 이런거 같이 생각했죠 아니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월요일에 합방하자는 사람이 너가 처음이야 왜냐면 내 월요일은 항상 내 공식 휴일이거든 아 나는 끝 응 근데 갑자기 합방 월요일날 하면 안될까요? 이러길래 헉 근데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공식 휴방이어도 특별한 날에는 휴방을 조절해서 방송을 켜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랄 아니 아니 그날이 유일한 오리랑 데이트하는 날인데 와 그냥 진짜 오오오오오 하지마 어 어 어 우리 옆방에 있어서 혼나 야 야 어 너 이거 넉넉해서 놔두고 가 너 같으면 저기 그 뭐야 어 또 이렇게 또 같은 샷에 잡히면 또 뭐 누가 낫니 뭐가 낫니 이러면서 또 계속 그럴텐데 저기 혼자서 있고 싶겠지 그거는 이사문들이 낫다. 응? 그거는 이사문들이 낫다. 뭘 나빠. 난 여기 오자마자 와 오늘 얼굴 잘생겼네. 이게 아니라 얼굴 다 빠사졌네 이러는데 원래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빠사진 거 빠사졌다라고 하지.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오늘은 방금 막 일어나셨으니까. 응. 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막 일어나서 숙취 이제 피곤하시니까. 아니 나 원래 이렇지 생겼는데? 오늘 완전 잘생겼는데? 아니 어제 신랑식 때 메이크업 받으신 거죠? 그럼 받은 거지 그러면 안 받은 거냐고? 엄청 엄청 잘생겨. 아 왜 그래 진짜. 입술이 되게 얇아보이던데요 평소보다? 아니 그러니까 입술이 왜 아따마마처럼 굵어? 너도 좀 굴래 입술이. 사람들이 자꾸 니 입 복 맞으래. 어? 너도 입술 좀 굴래. 너 저거 맞았냐? 입술 필러. 입술 필러 맞았어? 왜 맞았어? 너 안 맞아도 이미 굵은데 왜 맞았나? 아니 입술 도톰하면 이쁘니까. 어? 그래? 도톰함이 이쁜거야? 이쁘지 않아요? 도톰한데? 아니 필러를 무슨. 너 뭐 이렇게. 한 다섯 방 맞았냐? 아니요. 아니 그렇게는 안 맞잖아. 아니 필러를 왜 맞아? 입술 필러는 다들 많이 씻는데? 아 여자들 많이 하는 거 아는데. 넌 너무 많이 맞았다고. 아 이거 근데. 누가 때린 거 같아. 어? 아니 입술 필러 많이 맞는 건 아는데. 너 벌에 쏘인 거냐? 이거 왜 이렇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맞았냐? 왜 이렇게. 그 정도 아닌데. 아니야 그 정도야. 진짜요? 응. 왜 이렇게 많이 맞았대? 아 근데 입술이. 아 맞아. 입술이 여자가 굵으면. 어 이쁘긴 해. 그쵸. 응응.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 이제 채팅해. 응. 니 뽕 니 뽕. 응. 아 그래? 아니 근데. 너 좀 멀리서나 보다? 여기 서울이랑? 아 그래? 왜? 어 어 자기야. 커피 맛있어. 아 아 어. 왜 저런 거 너무 재밌는데. 아 너 때문에. 왜요? 이거 아무것도 안 있어요. 뭘 아무것도 안 해. 너가 이렇게 저기 그 뭐야. 뭐 아무것도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쵸. 아무것도 안 했다. 응. 아 자기야. 어. 아니 그래도 저기 틸다가. 어. 아니 자기까지 있는 거 알고. 이렇게 싸왔어. 이거 자기 것도 헷갈러 줬으면 이거도 드세요 과일도 가져왔지 과일 좋아해요 어 과일 먹어 자기야 응?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어?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어?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아니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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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먹어봐 이거 먹어봐 얼음 좀 먹어봐 나 진짜 맛있어 먹어봐 괜찮지? 응 그럼 간도 잘 돼있고 응 괜찮아 자기야 어 뭐 할 거야? 어? 뭐 할 거야? 왜왜왜왜? 물할래? 어? 물 CK? 누구랑 공유통... 오셨거든 어? 네 유덕 밥을 넣었어 어? CK 나갈까? 아니 성태... 아니 성태...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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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태형이 계속 어제 봉준아 아 근데 나 성태형한테 여러분들 어? 나 감동먹었어 아 나 진짜 거짓말 안하고 그 화장실 그 진짜 난리쳐가지고 토를 해놨는데 그거를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치우는 거 보고 와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진짜 나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진짜로 어? 말이 안 되잖아 아 이 새끼야 전화해야겠다 이 쓰레 같은 새끼 잠시만 그래서 할 거야? 어? 어? 아 일단 잠시만 말해줘 여덟시 반이야 음 아 근데 이게 자고 있나? 얼음은? 오렌지수에도 얼음을 먹어요? 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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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얼음 어 어 어 와 아니 저거 뭐하노? 나 지금 뭐 나 방으로 밀렸다 뭐랴 아니 오늘 방송하나? 어 할라고 아 뭐하노 오늘? 몰라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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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뭐 아니 내가 뭐 물어보 아니 물어본 게 쟤야? 아니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니 어제 내가 씨발 토한 거 알아? 어? 알아 치워줬잖아 나 다 기억나 이 새끼 토해도 아니고 내가 유정이랑 다 치웠잖아 미친 새끼야 아 그래서 사랑해서 내가 전화했잖아 왜 그걸 또 치웠어 그럼 안 치우고 나오나 다 치우고 나와야지 아 나 그래서 사랑해서 전화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뭐하는데? 어 나 몰라 내가 그 발표하고 할 거 없긴 해 아니 그러니까 뭐하냐고 이 씨발 년아 멤버 발표하고 할 거 없다고 이 씨발 년아 아 멤버 발표 하나 어 아 그럼 좀 걸리네 아니 별로 안 걸려 멤버 발표만 해서 아 아니 8시 반에 그 대국적으로다가 CK하는데 8시 반에 8시 반에 아 알았다 갈 기가 해야지 아니 연말 대국적 CK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좀 메이저들 좀 많이 모아볼게 응 어 오늘 CK 해야겠다 아 아 아 니 롤 할 줄 알아? 아 진짜 너는 진짜 왜요 아니 너 뭐 할 줄 아는데 그러면 춤 춤추기 응 아니 롤 딱 한 번 해봤다가 응 뭐 몰라가지고 그냥 도망쳤어 응 아 잠깐만 형아 아 생각해 오리야 오리야 미안한데 너가 못하겠는데? 성태형 와서 아니 너 뭐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너 막 나 빼고 그거 해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러지네 진짜 모르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5센트데 지금 아니 아니 하자 같이 서포트 한번 어떻게 하자 서포트 해 서포트 나랑 블루프 맞는 사가지고 3D 서포트 해야되는데 찾아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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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따로 해 그러면 난 따로 할게 아니 어 아니 따로 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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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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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너 정말 불안치고 프로방송이 한 번 대볼래? 롤이요? 아니 그러니까 프로방송이 한 번 대볼래? 프로방송이 네 이거 들고 가가지고 우리한테 가서 화난 거 푸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고 아니 아니 갔다와 갔다와 아니 진짜 가려고 갔다 오라고 인마 빨리 갔다와 빨리 갔다와 빨리 갔다와 갔다와 빨리 갔다와 이거 들고 갔다와 프로방송이 하고 와 갔다 들고 집 갈 거야? 아직 갔다와라니까 나 뭐해? 갠방 빨리 갔다오라고 아니 이거 빨리 갔다오라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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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 인사 왜요? 죄송해요 놀래키려는 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놀래키려는 건 아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카메라 켜도 될까요? 네 내가 더 놀랜다니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2층 가요 잠깐 방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큰 거 본다고 해가지고 큰 거 큰 거 거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공주님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갑자기요? 무슨 미션인가요? 아니요? 미션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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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죄송해요? 소리 안 났어요 어? 아니야 화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어 아니 저기 틀다가 그래도 여캠이니까 여기 온 김에 이거 그 뭐야 별풍선 100개 쏘면 리액션 해주겠대 어? 어 진짜로? 갑자기? 어어 맞지? 아 그럼요 어 그래 줘봐 그럼요 그럼요 응 갑자기? 음 아 당연하지 그럼요 응 어 어 100개 쌌네 아니 뭐 내가 보고 싶은 건 아닌데 퀵 드럼 베이스 한 번만 쳐줄 수 있겠어? 응 응 응 응 사돌이 판자촌님 별풍선 278개 이거 이거 틀어야 돼 이거? 어 이거 해서 조금만 더 응 백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됐어 아니지 아 알아라라라 아니지 그 저 못해야지 알아라 알아라 그치 응 개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사문은 없나요? 예? 어 어 베이스 무 중독님 별풍선 520개 아 잠깐만 타임 아 잠잠잠잠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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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해봐 타임 해봐 베이스 아 100개라가지고 제대로 안하네 아니 아니 왜 제대로 안해 아니 왜 제대로 안해 잘 안해요 아 각도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아 각도가 아아아 위로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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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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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니 자기야 저거 꺼 어 아니 자기야 그 서포트 서포트로 하면 되잖아 어 알겠어 성태 오빠가 밸런스 구해야되지 응 보성이 오빠 해도 돼? 보성이 형은 안 할텐데 일단 물어봐 아마도 너희구야 아니 그거 안할텐데 한번 물어봐 어 그래 엘사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안녕 잘가요 다음에 또 배려 별풍선 쉽게 감사합니다 뭘 뭘 뭔데요 야 아 아 근데 나 아 술을 먹어가지고 잘 안 들어갔는데 아 근데 내가 해가지고 먹을게 어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나도 가라고 고맙다고 어 과외 과외 어떻게 해? 아 근데 근데 틸다야 네 하 너 진짜 나한테 고마워? 네 진짜? 또 이러고 시키지마요 아니 아니 물어보는거야 아 당연하죠 아 그래? 너 진짜 나한테 고마워? 근데 이상한건 시키지마요 아니 그니까 물어보는거라고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진짜 고마워? 네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이상한건 아니 너 아 너 겜방하러 가야되나? 나 오늘 겜방 확인할려고 아 그래? 응 카운트도 안 먼저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방송 옮겨서 키면 네네 내가 진짜 뭐 진짜 보려고 보는게 아니라 우리방 시청자분들도 궁금하니까 댄스 아니 당연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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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긴 하죠 아 어 디저트 먹어볼게? 어 네 응 오케이 어디갔어? 너 근데 키가 몇이냐? 저 167이요 야 넌 진짜 성공하겠다 왜요? 넌 더 성공하겠다 나 감히 예상한다 너 한 2월 3월달쯤에 한 200만개 받을거 같아 달에 진심으로 아버지 아니 아니 진짜로 한 200만개 정도 받을거 같아 진짜로 아버지 키 큰게 근데 뭔가 좀 좋은거에요 아프리카에서?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길쭉길쭉하고 이런거 좋아하지 너도 너도 알거 아냐 왜 네 방송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지 유독인구 오 아아 으악 아 진짜로 짜증나 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아 근데 얘가 대단한게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만 맞아요 와.. 근데.. 박수 한.. 와.. 얘가.. 인정 진정 아.. 또 감사한 마음을 두렵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최군형한테도 또 4시간 걸리는 거야? 아니지 그 형은 또 너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또 비교되잖아 너 4시간 하겠지? 4시간 해야 돼? 그쵸 너 그럼 최군형.. 최군형 할 때 어? 최군형 할 때 갈 때 또 4시간 걸리겠네? 어? 와.. 일이다 일이야 진짜 아 그.. 한 번 해봤으니까 속도가 붙겠죠 처음.. 처음 가본 데에서 한 거라가지고 동선 이런 것들 때문에 아.. 그리고 저기 뭐야 네 너 술 잘 먹어? 저 약간.. 숙취 때문에 무서워해서 안 먹는다 아 그러면 먹을 때는 그래도 또 잘은 먹어? 소주 제외하고는 맥주는 그래도 먹어요 아 그래? 네네 소주가 좀 안 받아가지고 음.. 다음에 한 번 저기 최군형이랑 하는 컨텐츠 있거든? 새벽에? 고상마차에서 아 저도 봤어요 오늘이 나오는 거 트위치 특집을 한 번 해봐야겠다 헐 재밌겠다 그게 여기 밖에 여기서 하는 거 어 근데 지금 누나가 다 찢어졌어 누나가 이거 아 저기 그 뭐야 너 이렇게 갠방송 하다가 네 별풍선이 너무 많이 터지잖아 그럴 때 아 너무 부담스럽잖아 맞잖아 아니야? 감사하죠 네? 그럴 때 오늘 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 아 어 공주님이라고 있는데 오늘 CK하는데 펀딩 좀 걸어줘야 나 공주에 또 넣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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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응 약간 수상소감 하듯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 진짜 일찍 넘어오길 잘했다 응 난 너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거 같아 맞아요 일찍 넘어오는 거 어 맞아요 이게 근데 솔직히 넘어오라고 없었으면은 제가 안 나왔다던지 그때 전화 주셨을 때 나오라고 말씀 안 해주셨으면 아마 안 나왔을 거라 가지고 진짜? 어 그래도 약간 무섭다는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럼 그냥 아프리카 올라있어? 그냥 이제 수업 좀 하면은 천천히 한 12월이나 이쯤이나 좀 이렇게 교차 한 번씩 해볼까 이렇게만 생각했었지 진짜? 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넘어오라고 때문에 이게 야 그때 전화 안 주셨으면은 어 아마 아직도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치즈직이랑 와 이게 인생 선택 한 번으로? 응 이게 1억이 생기고 안 생기고 오잖아 그래서 무거지 아 무거지 아 무거지 1억이 뭐 다 뭐 무거지냐 와 이게 대박이긴하다 한 번의 선택으로 1억이 있고 없고 차이네 와 아프리카의 틸다를 이제 태어나게 해준 무거지 아 뭘 태어나게 했어 니가 잘한거지 뭘 안 돼 우리 이 넘어오라고는 네 그냥 넘어와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거지 우리의 덕이 1도 없다라고 생각해 어 아니 진짜지 진짜로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시청자 많이 찍고 그냥 그런 느낌인거지 그래도 이제 처음 방송 켰을 때 그 앞에 닉네임에 무 다신 분들도 엄청 많이 들으시고 보여주셔서 아 무가 많아? 어 너희 방에 혹시 열혈중에 무 있니? 있어? 무 있어? 아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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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슬라 형님도 너 방 그거야? 오늘 아니 오늘 요리해 해드린다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거 하자고 이제 오늘 와주셨어요 처음 이제 공주님 드릴 이제 음식 해주신다고 테슬라 형님 내 방인데 테슬라 형님 그 다음에 어 얼마 없네 무 유차장은 누구냐? 아니 내 방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무 유차장 유차장 누구야? 유차장은? 여러분들 어? 나 처음 봤는데? 아니 이 분 누구야? 말이 돼 이게? 아니 아 무키니 형님도 너 방이야? 이 정도면 도시락을 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그냥 오마카세를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네가 나를? 아니 한번 가야죠 이제 손수 정성과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야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 세명 세명이 아 한방에 오늘 열흘이 들어왔어? 테슬라 형님이? 네네 오늘 처음 됐어요 너 열흘컴 몇 갠데? 괜찮아 이거 이거 이쪽도 봐 응 아 뭘 또 척척 아니 너 폰 해봐 진짜 네네 어 아 낫네 망개네 응 혹시 뭐 열흘팬 들어가면 뭐 있어? 어 오늘 들어오지 마 아니 얘가 미쳤나 진짜 내가 네 열흘팬 들어가면 내가 오리한테 뭔 소리를 들으려고 무슨 아니 아니에요 아 얘가 진짜 미쳤나 진짜 지독하네 나한테도 별풍선을 빨아갈라 하네 진짜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그래도 저 첫 방송 때 와주셨잖아요 아 별풍선 청개 썰까? 맞아요 그거 잘못 샀어 백걸요 백걸? 아니 춤 벌려고 이게 시그 쏠라 했는데 그거 잘못 샀어 시그 없더라고 청개는 시그 없더라고 개빡쳐 저희 근데 청개 왕국쳐요 어? 청개 왕국쳐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때 왕국 쳤을텐데 아니 내가 보고 싶은 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물어봤는데 고흥준이 보고 싶은 거 없어요? 이러면서 다들 나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쳤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계속 뭐 이렇게 이거 쳐달라 이렇게 하면 너무 변태 같잖아 다들 내가 알아서 척척 해가지고 쳐보겠습니다 아니야 다음에 할 필요 없어 나 구독자 있으면 방송 키면 저기도 해주기로 했잖아 3분할은 있죠 어? 만들게 지금 만들게 만들면 되지 은서가 3분할 만들어 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3분할을 좋아하는 거야? 어? 3분할 해놓으면 뭔가 화면이 깍쳐 보이니까 춤출 때 좀 더 풍성한 느낌? 아 그래? 응 음 근데 약간 그 무대에서도 백댄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음 그 느낌이면 이제 양옆에 나는 백댄서고 중간 메인인다가 이제 메인댄서 음 그래? 응 그럼 또 너만의 그런 그게 있구나? 네 음 네 음 아 그럼 나도 이제 슬슬 방송 해야겠다 아 근데 고맙다 진짜 아 이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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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은서 이거 찍으면 되잖아 어 아 근데 고맙다 진짜로 아니 진짜 제가 더 감사할텐데 아 뭘 감사해 니가 아 아니야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말을 무슨 서운하게 틀다오는 펀딩 싸게임이라고 하는데 무슨 펀딩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데 괜찮아 아 근데 틀다 고맙다 근데 진짜로 아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근데 수업 괜찮으세요? 왜? 찌개 더 팔팔 안 끓여도 돼요? 아 괜찮아 아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아 진짜 아 그래 휴대폰 좀 사 아 살게요 바로 정선 받자마자 그래 바로 그거 뭐냐 무제한 이거 기존 뭐예요? 23일 건데? 어 어? 야 3분할 만들고 있어 우와 됐지? 우와 응 그럼 저 3분할 춤출 때만 좌우반전 한 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와 감사합니다 나 원래 좌우반전 안 넣었는데 최고다 진짜 그래 응 최고다 최고다 응 그 대신 왕무 쳐줘야돼? 아 당연하죠 너 나중에 집에 갈때는 저기 그 뭐야 그거 하지? 어떤거요? 휴대폰 끄고 가지?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어 한번 켜면 되겠다 오케이 가면 나 가서 켜자 아 그래 너 나중에 시청자들한테 말해 너가 저희 가서 말해 어? 긴방 몇시에 켠다고 아 네네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집 도착하는 시간 보고 응 안 막히면 한 10시에는 켤 거 같아요 그래? 응 천재 고맙습니다 어 그래 팬가입 좀 해달라 그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들고 저기 잠시 긴방 하고 있어 응 우와 역시 무버지 밴가입 고맙습니다 추천도 해줘 두잇 해달라고? 아 오늘 근데 약간 테니스라서 상큼발랄 옷이라가지고 이거 봐 해 어 와 감사합니다 아빠 최고 아빠 최고 나 근데 아까 닉네임 그거 봤는데? 틸더얼굴봉준 닉네임 봤는데? 팬가입한? 저요? 세 딸이냐고요? 아니요 그냥 제가 어거지로 들어갔어요 아 나 딸임 딸임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들어가는 중 아 나 딸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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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희님 아니 팬가입 고맙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이제 하고 끝나고 집 넘어가서 10시쯤? 켜가지고 이제 새해 카운트다운 방송을 할 것 같고요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질차씨랑 팬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카운트다운은 해야지 새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같이 보내는 거니까 아 9 8 이거 해야지 음음음음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10시? 도착시간인데 차가 안 막히면은 일단 지금 찍어봐야겠다 얼마나 걸리는지 차가 안 막히면 10시고 차가 막히면 좀 늦어져서 11시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아 뭐야 아 이거는 그냥 물어 찍어볼게요 한 10시 조금 넘겠다 10시 조금 헉! 청교 또 와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따 집가가지고 리액션 싹 다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투남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청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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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가입도 너무 고마워요 아 아 맞아 아니 비오고 눈 오고 막 어제 막 그래가지고 땀이 조금 엉덩이는 거 없더라구요 님들도 혹시 회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있으면 운전 조심하세요 판팅 받아주고 가요 오케이 다음 여기서 봉준님 키웠으니까 절로 이제 또 가지시면 아 우리 또 우리방 분들은 이따가 보고 갑시다 저기도 어차피 춤출 거예요 이따가 저쪽 캠에서 어차피 춤 한 번 출 거라가지고 이따 보자고요 여러분 아 팬과일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애주 볼른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좀만 더 이따 가지 지금 바로 가진 않고 대기하면 바꾸시면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좀 긴 방송